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런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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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런치도 치즈소스 치즈소스 진짜 맛있다 얘는 프링치즈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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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시원하다 끝에를 이제 소스에다가 식어먹을게요 듬뿍 담궈서 가루 뼈 고마워요 맛있다 맛있다 파김치랑 치즈가 너무 맛있다 치즈가 너무 맛있어 치즈가 너무 좋더라구요 치즈는 치즈가 엄청 잘 어울렸어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이거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아 매워 아 매워 너무 맛있어 여기서 한 입 엄청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이렇게 맛있어 안들어 진짜 맛있어 엄청 맛있어 갓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제 얼굴이 지금 빨개지고있죠? 제가 술을 먹으면 눈이랑 귀 입술 이런데가 되게 빨개져요 그래서 술을 잘 못먹어요 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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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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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진짜 크다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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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치즈볼 라스트